여러분! 10월 15일 고릴라 데이의 고릴라 다방이 오픈한대요! 전직 가위바위보 세계 챔피언 랄라 사장님이 그날 통 크게 커피 쿠폰 4,300잔이나 쏜다니까 완전 럭키랄라죠? 파워 FM은 오전 7시부터, 러브 FM은 오전 9시부터 프로그램마다 한 번씩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이기면 되니까요! 고릴라 앱 켜고 놀러가기 잊지 마세요! 아! 맞아 맞아! 새싹 이벤트도 한대요! 10월 15일 고릴라 데이는 안전을 완전하게!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롱과 함께합니다!